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디엔드 프로 콘셉트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데요 저는 다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덥진 않으세요? 아 덥다고요 더우시다고 그러면 저희 배를 보시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짝이라도 입바람이라도 그러면 이 분위기를 타서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다음 곡은 여러분 저희 같이 즐기기 정말 너무 좋은 노래예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핑거티비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혹시 후렴구에 같이 탕탕탕 해주실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곡 팬분들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응원은 힘차게 감사합니다